버논이가 로또를 했잖아요 그죠? 거기 앞부분에 한번 다시 듣고싶 want 라고라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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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TOM 이거 있잖아 이거 저..저..정확히 랩같이 마마 서가되 골디그리고 가온 무대만 서면 감탄 난리 브루스 브라보 쟤네 누구여? 너네들구요 글꿀꼭 삼켜주러 온 괴물 아닌 괴물신예국 나 나로 터트린 이거 랩이 왜이렇게 귀엽래? 랩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되지? 똑같지 않아요? 뭐해요 그게? 그럼 바로 다음 무대 너가 와야겠어? 쿱스, 민규, 원우, 버논 다음 무대 다음 무대는 지난 콘서트 때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